삿대질을 하는 한 남성 앞에 4명이 뒷짐을 지고 서 있습니다. 조금 뒤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연신 조활입니다. 서 있는 남성은 모 공업사 대표 40살 변 모 씨. 무릎을 꿇은 남성들은 소속 견인차, 이른바 레카차 기사들입니다. 지난 7월부터 소속 레카차 기사들이 다른 업체로 옮기려고 하자 변 씨는 조폭인 친동생과 함께 이들을 계속 협박했습니다. 동생 변 씨는 술집에 기사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기사들은 이직 문제로 공업사 측과 갈등을 빚어오다 조폭들이 개입한 이후 사실상 강제로 일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변 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기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신변을 보호하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 경찰은 레카차 기사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변 씨를 구속하고 레카차 업체 대표와 다른 조직폭력배들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